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십시오! 오랜만에 혼돈아올 훅통사업 갑니다. 훅통사업 레츠 기릿! 뭐가 틀린다 틀린다! 탈렌트 걸려야지 우리가 하면 안 돼! 처음으로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좀 더 열심히 살을 타고 지구력을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갑자기 나 헐크가 된 줄 알았어 겉에 반팔티 하나는 여름용 올마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인터넷 어디인지 몰라 좋아있던 장추 알리즈 주문한 거 영어는 몰라서 왔는지 안 왔는지 영어로 말도 못하고 메일도 못 보내고 이거 완전히 강하게 생겼으니까 아니 그냥 이런 거 한 6만원이면서 하는데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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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게 싸게 썼네 이거 3만원인가 겨울용 맞냐? 아니 여름용이에요 추워 하나 들어봐 비가 된 건 기가 세커들어가고 기가 오 무겁네 그래? 이게 13.5야 길이 좋지 않은데요? 아 아 아 지금 길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 멧돼지 있는 데인 거에요 멧돼지 울렁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오 잘타! 응! 보이는데 나오는 줄 드립 몰라 응! 잘타는데 너 싶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아 아파 이야 큰일 났다 조심해! 같이 가지마! 같이 가! 조금만! 좀 더 내려갈까? 오! 오! 교역이 다 좀 더 많이 날 수 없는 걸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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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어 넣었네 누가? 뒤를 누가 다듬었어 다 좋아졌네 옛날에 막 그만 안했는데 우리 여기 별장인데 1년에 한 붕괴마다 한 두세 번씩 오는 별장인데 우리 수지MTV 우리 별회원들과 별회원들과 처음 오는데 여기 자주 오시자고 여기 우리 동네 말하는 동안 다 없어졌을 것 같아 깨라네 여기 사람아 아이씨 이렇게 돈 번이라고 바빠 왜 이렇게 안 보여요 꿀맛이에요 꿀맛 다 없으면 다 큰일 났다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아 그래? 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형님들하고 같이 자전거 탔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우리 그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자리에 하기 힘든데 많진 않지만 이렇게 별넴TV에서 보여줘서 감사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020년도 우리 별넴TV 우리 해운대사제 만나서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겠죠 맛있어 맛있 höher 아니 맛있어 자 아멘